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중앙일보의 논술위원 분이 쓴 우크라이나의 무기지원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참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우연히 이제 보니까 중앙일보에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냈던 분이 그를 기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의 내용하고 오늘 내용을 좀 균형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전직 외교관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크라이나의 권기창 주 대사이네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기로에 선 한국 외교인데 어제 중앙일보 논술위원과 좀 다른 시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전직 외교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월 말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나토의 사무총장이 방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영국의 시사주관적인 이코노미스트가 보편적 가치 보호를 위해 나토와 협력을 그동안 천명해왔던 한국 정부가 무기지원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면 양국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하고 러시아의 교역규모가 한 34조 원 정도 되는 마음입니다. 수출입 문제가. 자 이제 이 전직 외교관 말씀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외교의 방침이 가치 외교인 게 그러니까 이 가치 외교를 제가 해석하기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자유진영 국가들에 함께 연대해서 세계적인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힘을 다한다 아마 이런 정도의 문정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는 외교 노선을 견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방과의 관계에 만일에 우리가 이제 무기지원을 거부하게 되면 서방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제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러시아로부터 천년가스 화석연료 농축우라늄 2차전지 원료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그런 희귀가스 공급을 러시아가 끊을 수가 있고 벌써 현대자동차나 삼성 같은 경우는 대리점을 철수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마 영업환경이 상당히 악화된 모양입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선택을 하게 되면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다. 이제 전직 외교관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시간이 가게 되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외교나 한미동맹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옵션을 걸겠죠. 이번 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의 향방이 가려지는 분기점이고 전쟁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무기를 생산한 방산강국인 한국이 무기지원을 거부하면 나중에 우리가 침략을 받을 때 나토가 무기지원을 거부할 수가 있고 향후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항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려면 뭔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물론 이런 선택의 경우에도 한류관계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저자가 볼 때는 나토가 간절히 바라는 포탄과 탄약 중심으로 미국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 세계적 군비 축소 흐름 와중에서도 포탄과 탄약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국가는 남북한이고 특히나 북한이 이미 러시아의 포탄 탄약 등을 무기로 보내고 있다고 미국이 폭로한 마당에 동명국인 미국 등의 한국이 포탄과 탄약을 판매하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전직 주우크라이나 대사 말씀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근간인 가치 외교나 또 우리가 한미 동명관계를 고려해볼 때 포탄과 탄약을 이렇게 미국 정부에 판매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일은 같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격용 무기보다도 방어용 무기를 지원한 것이 낫고 서방도 전쟁 초기 확전을 의뢰해 주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다가 나중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했는데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대비해서 주요 원자재의 대체 공급처를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도움 요청을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유엔의 참전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이 존속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무기 지원과 차원이 다른 우리는 국제사회에 책임을 잇는 거죠. 실무적으로 이제 소련의 심기를 많이 건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건드리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결국 우리가 이런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어제 중앙일권 논술위원이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우리 문제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임승차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 중앙일보 논술위원하고 다른 것은 이분은 이제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현실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차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